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번 다음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 약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했어요 교통약자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요 교통약자 정의가 나오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이 중에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누굴까요 노인이나 임산부 불편하겠죠 어린이 같은 경우도 불편하죠 청소년은 해당이 없어요 성소년이 잘 다니죠 교통약자 정의를 보면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애인은 장애 등급 평가 받으신 분이구요 장애인증 있으신 분 얘기하는 거에요 노인은 고령자라고 했는데 65세 이상 말이에요 전철 무료로 타시는 분들이요 임산부 이거 제가 임부와 산부로 구분된다고 했죠 임부는 아이를 가진 사람 산부는 아이를 낳은 사람 그렇게 구분되고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영아 유아 영아 2세 미만 유아는 2세에서 7세까지 유아고 어린이는 초등학생 말하는 거에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는 계신데 정확한 기준이 다 있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비법상에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청소년이 되겠죠 답 3번입니다 331번 노인의 일반적인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행동이 느리고 시력 저하 청력 향상 아니죠 더 안 들리죠 반사신경 둔화되고 근력이 약화되죠 청력이 향상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 2번이 되겠네요 332번 다음 중 가장 바람직한 운전을 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는 바람직한 운전 하시는 분 누구냐 하는 거죠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직접 운전한다 아니죠 가급적이면 장거리 운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운전을 하는 경우 시간 절약을 위해서 무조건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운행한다 이것도 틀리죠 젊은 사람도 이렇게 운전하면 안됩니다 도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운행한다 이거 맞죠 동행 차량이 적은 야간에 주로 운전한다 야간 운전 위험하죠 어르신들 특히나 밤에 더 안보이죠 바람직한 운전하시는 분은 도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운행하시는 3번이 되겠습니다 333번 노인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위험하게 하시는 분 누구냐 하는 거죠 운전하기 전 충분한 휴식하고 주기적인 건강한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하기 전에 목적지 경로를 확인하고 심야운전이 틀렸죠 야간운전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334번 다음 중 주차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일단 주차가 뭔지부터 정의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했어요 이게 주차입니다 주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볼게요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있는 것은 주차에 해당하죠 맞네요 2번 차량시동을 끄고 차를 떠나 잠시 다녀오는 것은 주차죠 이거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운전자가 차를 떠났기 때문에 바로 주차입니다 또 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기 위해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있는 것도 주차죠 버스에 승객이 타고 내리기 위해서 잠시 멈춰 있는 것은 주차에 해당하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승객을 기다리는 행위 이거 주차거든요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버스가 승객이 타고 내리기 위해 멈춰 있는 거 다 주차죠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1번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있는 것은 주차에 해당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55번 다음 중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의 정차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차도와 보도가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정차 방법 볼까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한다 했어요 어 맞네요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게끔 하고 있죠 또 보도에 정차해야 된다 보도에 정차하면 안 되죠 차도 좌측 가장자리에 정차한다 좌측이 틀렸죠 우측에 하게 돼 있으니까 차도 위 편리한 곳에 정차한다 아니죠 우측에 하는 겁니다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나와 있어요 도로 유통법 사이에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죠 우측 가장자리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336번 다음은 주정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했어요 야간에는 도로에 주차를 할 때 안전표지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안전표지에 따라야 되죠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어도 주정차 할 수 있어요 경찰 공무원이 해 그러면 하는 거죠 이거 보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냐 하도록 정차나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도로 유통법 11조에 근데 다만 해서 예외조항이 있어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국가 경찰 공무원이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지시에 따를 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돼도 돼요 맞는 거니까 2번이 되겠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주차할 때는 안전지대에도 할 수 없어요 버스 정류장에 승객이 승차할 경우에는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할 수 없다 아니죠 그 자체가 주차라고 했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37번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주차가 가능하다? 아니죠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단속이 되게 심하게 들어오죠 탑승해야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 제한이 되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이거 방해하면 과태료가 50만원이 나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죠 맞아요 그리고 잘못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주차 가능하다고 했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8번이요 수동변석기 차량이 내리막길 내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했네요 수동변석기니까 기어를 맘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죠 내리막길에 주차를 한대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앞을 쳐다보고 있다는 건데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주차를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건가 하는 거죠 앞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후진 기어를 넣어놓고 사이드를 딱 잡아 놓으면 되죠 그래서 후진 기어와 사이드를 넣는다 그게 답이 있을까요? 볼까요? 요거네요 후진 기어를 넣고 주차브레이크를 당기며 핸들은 보도측으로 돌려놓는다 하세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핸들을 보도측으로 돌려놓는 거 도로교통법 34조에 3에 새로 추가가 됐어요 3월 27일날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죠 요거까지 포함을 해야 내리막길에 주차하는 올바른 방법이 되겠네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 조항 왜 생겼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 굴러떨어지는 사고 때문에 어린이 사망하는 사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내리막길 주차는 후진 기어를 넣고 주차브레이크를 당기며 핸들은 보도측으로 돌린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9번 밤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에 정차할 경우 켜야 하는 등화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차에 엄청 많은 등화가 있죠 거기서 밤에 켜야 되는 특히 밤에 정차를 할 때 켜야 되는 등화의 종류 보면 자동차는 이륜 자동차 오토파이 제외하고요 미등 및 차폭등을 밤에 켜도록 하고 있어요 실내 조명등 이런 건 안 켜도 됩니다 밤에 정차할 때는요 미등하고 차폭등 켜야 돼요 미등 차폭등이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340번 다음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한 황색 점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는 것은 했죠 이제 도로등포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우측에 표현되어 있는 차선의 종류만 보고도 주정차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흰색 실선은 주정차 언제든지 가능한 곳이에요 문제는 이걸 만나는 일이 거의 없죠 만났다 하더라도 차가 이미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원래 안 되는데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한 곳 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서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곳 그 다음에 보조 표지판과 함께 설치가 돼요 그래서 뭐 22시부터 새벽 05시까지는 주정차 허용 이런 식으로 써있는 이런 표지판 볼 수 있어요 요게 같이 따라 붙죠 실선은요 이중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가 상시금지 되는 곳이에요 우리 차도 주황선 노란색 실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절대 못 건너가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중 실선 있으면 주정차 상시금지입니다 근데 지금 황색 점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요 알맞는 게 뭐예요 주차금지고 5분 이내 정차 가능한 거 볼까요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 그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40번이요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금지되는 곳이 어디냐 했어요 도로도법 30이죠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중앙에 보면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보도 주차할 수 없겠죠 물론 뭐 노상 주차장은 제외가 되겠고요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요기 주차할 수 없어요 보기를 볼까요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 주차장 이거 여기서는 주차를 금지하지 않아요 제외하니까 2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주차구역 여긴 주차구역이니까 당연히 주차할 수 있는 거죠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여기는 명확히 법률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3번이 답이고요 주택과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거주자들이 주차할 수 있죠 주차 금지되는 곳은 3번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지역 금지됩니다 342번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경우로 맞는 것을 해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차 주차가 금지되는 경우요 졸음운전으로 휴게소까지 갈 수가 없어서 갓길에 주차시키고 잠을 잔다 이거 안되죠 이거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죠 주차하면 안돼요 졸립다고 막 갓길에 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거 찾는 거니까 맞네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동차의 고장으로 갓길에 주차는 시킬 수 있죠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보면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이나 갓길에 정차 또는 주차 가능해요 도로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순회하기 위해서 주차시키는 경우 고속도로관리자가 순회하는 경우 주차 가능하죠 경찰공무원 지시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차시키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주차시키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 세가지는 그래서 주차가 가능한 것이고요 졸리다고 해서 갓길에 대고 잠을 자는 건 안됩니다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343번 고속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되는 경우와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언제요? 고장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갓길에 주차할 수 있다고 했죠 답이 2번입니다 정체중이거나 휴식할 때 이럴 때 안되죠 그 다음에 전 구간에서 무조건 주정차 금지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것은 고장일 때 갓길 주차한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어.. 감사합니다.